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이 음악학 전공 박사과정 전공개설 20주년을 맞아 기념 동문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9일 서울 백석아트홀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엔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의 이사인 강진모 교수와 대중음악밴드 부활의 베이시스트 이윤종 교수 등이 참석해 무대를 펼쳤습니다. 2002년 개설된 기독교음악학 전공은 2019년까지 총 49명의 박사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과 동문들은 오페라, 오케스트라,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삿말을 전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지난 20년간 음악학 전공 박사과정에서 파송된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사명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